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에서 랜어타임을 운영하고 있는 김한아름입니다. 안녕하세요 비디오 밀레지 뮤직 크리에이터 전주혜입니다. 미션이 오는데 제가 잘하는 거였으면 좋겠어요. 전화 연결로 문제 맞추기 아니 미션은 받았는데 누구한테 해요? 아이고 당황스럽네 전화를 받을 거 같은 친구가 별로 없는데 잘 안 받는 거 아니야? 컬러링은 되게 나 전화 안 받을 거야 근데 자 빠른 진행을 위해서 끊고 가겠습니다 우리의 꿀성대 유준호 씨 시작합니다 국민 MC 이름은 뭔가요? 국민 MC 대한민국 오케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인데 되게 목말리는 친구야 길게 길게 삼성대 유준호 삼성대 유준호 아 그거야 오빠 그거다 엄지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알비백하는 거 삼성대 유준호 오케이 올림픽 경기하는 건데 되게 길다란 칼인데 칼이 아니고 이수식이 같은 이수식이 같은 걸로 찌르는 거야 미션 오케이 오케이 뒤뚱뒤뚱 걸어 우리 춤췄잖아 아 마다가스칸 오예 감사합니다 왜요 아빠 재혁이 형 부모님 모셔가지고 식사를 하나 둘 다 둘이 결혼하나요? 재혁이 형 거랑? 네 전화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하는데 문제 맞추시고 예예 추가요 아 네네 또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성공인가요? 네 성공 발음 연습 성공하기 큰일 났어요 저 포막했는데 시작할게요 시작 단임 선생님의 담당 과목은 인적 작업 개발이고 단임 닮은 단임 선생님의 아들의 전공은 우쿨렐레 연주이다 오케이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니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긴 기린 그림이다 찹쌀떡식 떡시룩떡을 만들기 위해 떡방아의 찹쌀떡식 떡시룩떡을 만들기 위해 떡방아의 찹쌀떡식 떡시룩을 찌웠다 오우 오우 왜그래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미션 성공했으니 기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와우 많은 분들도 제보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캠페인에 저를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구요 앞으로도 좋은 앨범 좋은 공연 좋은 크리에이터로서 더 많은 모습 보여줄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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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아저씨에 있는 것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